진짜 이색이는 풍력발전소 그 자체네와 새벽주씨에 신비전화와있던데 왜 전화온거야 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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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선비 어 선비 어제 몇시까지 술먹방했는데 그 뭐야 오후 아니 한 10시쯤인가 그때부터 술먹방하는거 봤었거든 전화한번 해볼까 그걸 왜 우리한테 물어봐 그건 그렇네 선비 선비 어제 술먹고 개귀여웠음 아 근데 나는 술 좋아하는 여자 별로 안좋아해 아 물론 선비도 저한테 관심이 없겠지만 죄송합니다 선비 방송중이라고 선비야 어 오빠 어제 왜 나 지금 방송중이거든 나도 방송 어 그 어제 나 그 방송하고나서 씻고 누웠는데 너 전화들어와있더라고 아 그 잘못눌렀어 자면서 자면서 잘못눌렀다고 어 술먹고 취해서 잠는데 여기저기 그 통화목록에 있는 사람들 다 전화되가지고 확실하냐 어 확실해 선비야 너무 급한거 아니야 뭐가 급해 아니 아직 우리 얼굴도 못봤는데 벌써부터 술먹고 전화하는 사이 된거야 아니 그게 실수로 다 눌러졌어 자면서 너의 본능이야 아니면 야망이야 어 아니야 실수야 그러면 하나만 물어볼게 어 포항가서 살수있어 뭐 포항에 가게 오빠 어 우리 본집 왜 오빠 이제 포항으로 가게 아니 아니 나중에 결혼하면 포항가서 살아야지 벌써 결혼 얘기하는거야 아니 너도 술먹고 벌써 전화하는데 아니 엄마야 진짜 그게 다 돌려졌어 어 같이 진짜 뭐 술먹고 에너지 드링크 한잔 할까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미안 근데 새벽에 엄청 늦게 전화했던데 어 새벽 새벽 3시인가 그때쯤 전화왔던데 맞아맞아 어 깜짝 놀랬지 아니 나 어 어 나 놀랬지 얘가 전화할 일이 없는데 갑자기 전화가 들어와있어 그래서 놀랬지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러면 하이튼 뭐고 그렇고 나 지금 별풍선 쏠거니까 두둠칫 캠 크게 하고 보여줘 아 지금? 으응 아니 파밍 어느정도 된거 같구만 나 지금 팬이야 아이 그래도 너는 귀엽거든 너는? 술을 많이 먹어서 너는 그래도 너는 귀여워 너는 네 알았어 응 알겠어 응 응 으응 으흠 채팅창에 부모님은 모시기 싫다는건가보다 선비 그러는데 어 근데 친구들한테도 새벽에 전화 들어가가지고 미친놈인가 어 야 근데 100개는 너무 작은데 뭐고 이거 이걸로 하자 151 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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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J K님 151개 감사합니다 오빠 151개 감사합니다 라케미지 엄청 큰데 오케이 두둠칫 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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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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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였다 아 아 오빠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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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직 안 끝났어 뭐라고 아 뭐야 이거 뭐야 아직 안 끝났어 아 또 151개야 자기장 오는데 괜찮아 자기장 오는거보다 별풍스 오는게 더 좋으니까 어 좀 대충하는거 같은데 이 새끼 미쳤나 진짜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어 캠 바꾸지마 아니 오빠는 BJ라서 BJDC한거야 얘들아 어 BJDC 오케이 뭐야 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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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귀여워 감사합니다 응 아직 안 끝났어 어 그래 아 아 이거 별풍스 이렇게 많이 준다고 오케이 난 자기장에 탔어 앉아서 하면서 덥다고 에어컨 킨거봐 아 감사합니다 네에 이번엔 야 이게 어떻게 참결이야 이 자식아 모자라네 응 아 아 음음 오빠 나 자기장에 타죽고 있다 어 그래 그래 고생했어 게임 잘해 기대이 퀘님 100킬 감사합니다 아 리액션 안해도 돼 그래 고생했어 게임 잘해 아 오빠 고마워요 100점은 그냥 주는건가 고맙습니다 오빠 고생해 응 응 아 고생해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할게요 어 이제 좀 꼴빠는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둥칫 얼마나 했으면 붓기 다 빠진 것 같아요 아 덜 빠진 것 같은데 근데 아까전에 내가 즐겨찾기 추천방송에 존나 이쁜 여자 떴는데 존나 순수해 보이고 착해 보이는 여자 누구지 혹시 아시는 분이 있어요 막 추천방송에 그런거에 떴었거든 근데 시청자는 많지 않은데 존나 이쁘던데 누구지 중규야 왜요 왜요 누구지 완전 깨끗하게 생긴 여자였는데 도아 세라 아니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야 한번도 안갔던 방송이야 꽃섬이라고 어 어떻게 알았어 어 잠깐만요 어 잠깐만요 어 어 근데 여기 열혈팬들 개맞다 이 방 온적 있어? 보고 있었다고? 누나 누나 저 친구들이랑 같이 봐도 돼요? BJK님께서 별풍선 100개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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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귀엽다 감사합니다 응 응 감사합니다 응 감사합니다 응 아 꽃섬인 그 분이구나 내 방송에서 그거 그거 물어봤던 분 그거 물어봤던 분 아 그 누구야 이네 누나 동생이라 그랬던 분 야 존나 이쁜데 제가 사고친 방 안녕하세요 아 아이 사고라니여 어 오오 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새벽에 먹방 BJ 분이신자 아이 그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의 꿀팁 BJ 꽃섬이 형 KT 위즈 치어리더 치어리더인 만큼 춤 오지게 잘 춤 아직 신임이라 소통 오지게 안 된 광어 좋아함 안녕하세요 나 좋아한다고 거짓말 그럼 사과의 의미로 홀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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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한번 해드릴까요 아 진짜 먹는 광어 회의 좋아하냐고 저희 방 여러분 그거 사과의 의미로 홀롤 이거 해드릴까요 홀롤 이게 뭐야 K님께 제가 실례를 했으니깐요 어우 눈 뜨거워 야 나 얼마전에 렌즈 끼고나서 눈이 계속 존나 따가워 어떡하 염증같은건 생겼나 아 그거 하지마요 아 식사좀마 아니면 댄스 한번 보고싶은데 맞지 2분이요 아 육센트 형님 두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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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리액션 개떨었죠 두둠치 전 댄스 좋아합니다 헤헷 음 야 이거 언제 쏜건데 시바 두둠치 그럼 뭐 감사하다고 해야죠 그럼 안해요 시발로 아 죄송합니다 형님 저 형님 저번에 배틀그라운드 미션 때문에 춤을 좀 췄다가 다른 방에서 두둠칫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지게 오랜만에 왔네요 형님 네 감사합니다 상화하라고 와 이 형도 물소네 물소 특징 알죠 상화하라고 물소 큰손 특징 이거 여캔방 매니저 이거 두둠치세요 상화에요 프로그램 돼있어 빨리 말해달라 아무거나 괜찮아요 댄스가 좋긴 좋음 그럼 잠깐만 저 지금 오리를 먹어가지고 이 한번만 그거 한번만 오 다리 뽀송뽀송 한거 봐 밥먹는 애 괴롭히는거 아니다 나는 얘기도 안했는데 자기가 먼저 보이신데 어 나는 얘기도 안했는데 자기가 먼저 보이신데 그럼 제가 춤을 좀 쳤다 내려가지고 입금 오 packed type 자신감 합격 의상 액 두줌치 죄송합니다 Insurance Any 섹시한거 좋테요 시청자분들이 너무 거북하신가요? 너무 주먹을 많이했나 존나 이쁘다 섹시한거요? 섹시한거는 홀롤롤 이건데 홀롤롤이 뭔데 이게 아 K형이 배꼽 보고싶을 때 이딴거 하지 말라고 진짜 블랙한다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실수하네 이쁘다 엄청 이쁘다 뭐야 이거 어디서 못헌건데 뭐야 어디서 못헌건데 좀 어색하긴한데 어디서 못헌건데 원래 두둥치 댄스가 저거 뭐야? 내가 만든 도시 또 등장 뚱쥬 헤드 웟 아니라고? 망가 노경 닮았다 노경 닮았다고? 노경 예뻐요 왜 그러세요 저 리액션 엄청 길게 했어요 가셨나요 벌써? 아니요 아니요 리액션이 너무 혜자라서 반응 좀 와 잘한다 짝짝짝 저만큼 리액션이 없으시다 노경 닮았다 야이 오늘의 유리 멘탈을 건드린 분은 저분 노경 닮았다 노경 닮았다 오늘도 울면서 자야지 응 풍유가님 안녕하세요 와 잘한다 홀로로 보여드릴까 그거 제일 잘했었는데 괜히 두둔짓 해가지고 두둔짓 짧아가지고 내 방송에서 본거라고 힛래샤님 별풍선 529개 막저 또 저다죠 예언니드키미님 별풍선 33개와 3번 3킹 아니 홀로로가가 뭔데 보여달라그르자 호롤롤롤이 뭐예요 어 여러분 호롤롤롤 걸렸따 어떡하지 넴 아 뭘 얼굴을 그따구로써 원래 이렇게 생겼거든 홀롤루 해요? 와 근데 어디서 사탕 냄새나지 않냐? 여러 팬분들이 제가 홀롤루 하는거 제일 싫어하셔가지고 어디서 사탕님 냄새나지 않아? 홀롤루 이거 자꾸 그거 하지말라 했는데 사람들이 사탕님보다 심하다고? 그럼 한 번 가봐라 정재훈님 별풍선 만이개왕 재훈님 재훈님 와우 아이고 그럼 내가 오늘 이거 먹고 한 잔이 더 있어요 제가 오늘 꼭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켄님 안녕하세요 이뻐야 근데 이분은 왜 맨날 사탕 먹고 있는거야? 저 그 손에 있는 사탕 사고 싶어요 태면아이 더러운 새끼 여기 열혈팬이야 예이 여러분 어서오세요 안녕 열혈팬 먹을 아 사탕이요 사탕 새것 있는데 새것을 드릴까요? 어 으으으응 잠시만요! 지금 그거 아 이거요? 어 이거 제가 먹은건데 좋아요 그거 안돼요 감기올마요 케이님 제발 그러지마 감기 좋아요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 감기에 오십니다 케이님 감기 좋아요 아 안되세요 제가 감기가 엄청 진짜 엄청 굵한건데 케이님을 위해서 아니 제가 안되죠 안녕하세요 방송하고 계신거죠 지금 케이님 아 방송중이죠 그 미제의 그 팬이네 케이님 물소듀오래 하하하하 케이님 방송하고 계신거죠 물소듀오래 음 면허형 그 다음방 추천한번 해도 음 여러분 케이님 유미츄렌 마르코님 별풍선 열한개 감사합니다 내가 진짜 예쁜분 발견했다 싶으면 꼭 거기 열혈팬 어 내 팬이 생겨 어 아 제가 리액션은 아 근데 또 삼촌분이 보고 계신거 아니신가요? 에 아니에요 그러면 싫어하실텐데 오늘 300명 봐요 케면허형 그 다음방 저 앞에 어딘데 리액션을 가야죠 야 너 이거 취했나봐 진짜로 이 새끼 내한테 안 뺏길라고 스바러미 진짜 아 300분만 보고 계세요? 아 리액션 혹시 볼 수 있을까요? 아 네? 쓰읍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네 리액션을 제가 해드려야죠 근데 제가 리액션이 아직 몇개가 없어서 아 370 아 3700 아 야 케면허형 열혈인 방 좀 찾아봐 누가 야 근데 요즘 신입분들 예쁘긴 예쁜데 존나 답답하네 보기 좀 힘드신분들은 눈감고 계셨으면 제가 더 감사하겠습니다 아이고 답답하다 지금 고구마 물이랑 우유 김치 없이 먹는 느낌이야 아이고 이거 진짜 리액션 오랜만에 보네 이거 진짜 한 5년전에 여캠 BJ들이 하던거 이거 진짜 한 5년전에 여캠 BJ들이 하던거 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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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두둠치 팔벨소케어라고 하시는데 두둠치씨 뭔가요 마르코님께서 배우고 슈바게 팬가에게 감사합니다 마르코님께서 배우고 슈바게 팬가에게 감사합니다 아 아 60억 지구에서 널 만난걸 우리가 국가스냐 그걸 어떻게 찾아 이씨 이쁘면 참을 수 있다고 인정 만약에 양팡이가 이렇게 리액션 했잖아 그럼 난 진짜 블랙 요청했어 블랙해달라고 신념이 가도 너를 사랑해 신념이 가도 너를 사랑해 언제나 이러면 신념이 가도 너를 사랑해 신념이 가도 너를 사랑해 근데 애교 많게 생겼는데 애교가 별로 없는갑다 맞지 아 켄님 죄송합니다 으악 어떻게 너무 많이 보고 계시더라고 내 심장 그러면 이번에는 켄님 감사합니다 시원시원한분 가볼까 힘내샤님께 176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빠 오랜만이야 아 나 별풍사 없다 형들 예나 몇개 리액션이 혜자인가요 하이게 감사합니다 모양 오늘 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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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충전해야 되겠다 야 요즘에도 범프형이랑 방송하냐 야 요즘에도 범프형이랑 방송하냐 이해해 예 안한다고 아 진짜 UND 드래곤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근데 나 이제 DJ들한테 강퇴당하면 안돼 그럼 나 24시간 최근 먹어 무조건 이쁘신가요 와우 야 이건 빼박 19군이잖아 야 바로 예나가 무슨 100개에 일어나 렛츠고 고맙습니다 근데 댄스 안해도 돼 그냥 앉아서 하는거 해줘 나 시군거리 싫어 댄스 안해도 된다고요? 응 앉아서 하는거요? 응 야 근데 다이닝 또 정지 드셨더라 이게 좀 약간 여캠 분들 중에 좀 약간 특별관리대상 같은게 있는거 같애 그리고 아프리카는 옛날부터 뭐 땜에 말들이 존나 많았냐면 좀 약간 섹시한 컨셉으로 방송하는 여캠이 같은 옷을 입어도 좀 약간 몸매에 따라서 그 아프리카는 옛날부터 막 정지를 드시고 안 드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진짜 옛날부터 말이 진짜 많았거든 예를 들어서 방금 예나 의상 을 얘가 있잖아요 그러면 진짜 전차 관람가야 진짜 레알 진짜 레알 더 줘 또 줘 다 줘 양파나 너 섹시한거 할 수 있어? 안녕 양파나 너 섹시한거 할 수 있어? 뭐여? 뭐여? 트월킹? 트월킹말고요 아무거나 양파나 너 섹시한거 할 수 있어 아무거나? 아무거나 아무거나 아 오케이 리액션해야된다 바로 보여드릴게요 잠만 야 밥먹다가 여기까지 치는거 너무 미안한데? 더 싸야되겠다 와 근데 갑자기 양파나이 만들어오니까 삼백명 빠지네? 야 오늘 만들었는데 음 닥치 어 노래 좋다 아니 섹시 아니 섹시 아니 섹시 수기령 센스에서 수기령 센스에서 렛츠고 렛츠고 아 귀여워 맨날 귀엽대 렌즈 좀 바꿔라 와 와 대박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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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자 아까 맹예나 때보다 더 늘었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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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래? 끝났거든? 이거 섹시로 잘했뚜 하하 나 지금 그러면 더 그러면 가는거야? 이거 뭔데? 이거 뭔데? 이거 뭔데? 하하하하 잘했소 야 19켬이라고 하지마 진짜 이거까지 말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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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팍이 거 나 어떻게 한지 몰라 하하하하 가을팍 없나? 하하하하 하하하하 양갑성 하하하하 아빠 투구머리 다음에 하하 제가 해드릴게요 오빠 투구머리 오빠 투구머리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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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준이오빠 내가 한거 봤어요 아냐 못본데? 아나 필디오빠 아 미안해요 이머리에서 내가 이렇게 만들어줬어 오오오오오 이렇게 만들어줬어 어때? 야 근데 머리 잘 자르네? 그냥 여기에서 내가 사람 만들어졌는데 다음에 오빠 머리 할 때 진짜 미용실 가지 말고 나한테 말할 땐 내가 해줄 테니까 오늘 진짜 잘 자르다 근데 봉준이 진짜 못생겼다 거의 투부 씌워놓은 것처럼 말씀하세요 레닐리 퀵 표현하면 좋게 하면 윤희가자 아 알겠어요 양팡아 너 할로윈 할로윈 안했어 그래 내가 말했다니까 그거 말했잖아 얘 뭐 했나? 근데 양팡아 너 왜요? 진짜 치킨빨이라니깐 저렇게 해놓으면 초점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왜 할로윈 왜 할로윈 안왔어? 뭐라고? 나 골룸 분장했는데 어제 뭔소리야 골룸 분장했구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야 근데 내가 니들이 윤희 타령해가지고 내가 지금 그 뭐야 방송국에서 윤희이랑 나랑 사진 확인하려고 하는데 김몽준 사진이 왜 이렇게 맞냐 아니 근데 내 방송국 맞지? 귀여워 귀여워 거의 봉방겔이네 괜찮은데 귀여워 귀여워 봉준이랑 김봉준 사람 양팡이랑 김봉준 사람 만들기 프로젝트 하는중에 치국감 정보 입수 치국감 떴다고? 치구감 감전동 파밍주 에너지 드링크 확인요 수직 손잡이 확인요 수가 플레이 확인요 오케이 수금 확인요 오케이 건강 상태 확인요 감전되기 자기장 확인요 도망갈게요 아 아까 봉준이가 말했던 오메킴한테 얘기했던 왜 그런 컨텐츠를 안하냐 그런게 이거구나 지금 잡으러 갑니다 치구감 치구감 검거 감전동 감검 후 탈출 시도 야 근데 이거 누가 했어 응 다시 검거 수갑체포 야 이건 거의 여자의 정성 아니냐 치구감의 최후 감전동 추격전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봉튜브 업로드 되면 확인하러 가세요 개우김 감리즘 브레이크 아 개자찬이 아 감사합니다 단테는 맨날 이 짤만 쓰더라 귀여워 아니 단테는 맨날 이 짤만 쓰더라 나성환이 귀엽지 아 이거 케이처인 나 이거 봤어 어때 뭐예요 내가 걷고 싶은 길은 그 길 서수길 아 유은이랑 둘이 캡처 사진 봤는데 어디갔지 아 유은이랑 둘이 캡처 사진 봤는데 어디갔지 겁나 잘 어울린다고 어 근데 이제 유은이 방감 터렛 나오지 않을까 화장실 갔다 의챈 얘 지금 19번 방송중이에요 어 19번 방송중 유은이 유은이 뭐야 혹시 그런 장면 있어요 그런 장면 솔직히 나는 너희들한테 엄마를 만들 생각이 없긴 한데 유은이는 지금 화장실 가시느라 춤 영상 돌려놓고 가셔서 19번이라고 오 뭐 니 옆에서 다 챙겼어 이씨 니 옆에서 다 챙겼다고 진짜 쌍구가 뿜을 때 솔직히 말하면 술 먹방 뒷부분은 잘 기억 안나 술 먹방 뒷부분 잘 기억 안나 술 먹방 뒷부분 잘 기억 안나 지금 유은이 개쩐다고 잠깐만 유튜브 때문에 K님 광팬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지님께 상기팬 가입 감사합니다 왓당 좋냐? 좋아? 좋냐고 형님이 한개로 팬클럽 가입 감사합니다 좋아요? 아 좋네 응 너무 좋네 지금 연장 한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자 유은 검사하시고 별풍선게 스티커 한게 초콜릿 5개 진짜 오랜만에 연장 챙기는거 같은데 렛츠고 아 아 감사합니다 굉장히 감사합니다 K옥 보았네요 아 호름이야 호름이야 수바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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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러분 아 그 영상 앞뿌면 뒷부분 편집하지 좋네 너무 좋네 지금 어머어머어머 가네 가네 아 지금 이거 틀어야되네 아이씨 아이씨 어머어머어머 무슨일이야 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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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한개 한개 감사합니다 한개 또 하나 감사합니다 아 한개 아 또 로리님 한개도 감사합니다 하나 감사합니다 아 열개 또 감사합니다 키움받옹 119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한개 또 한개 또 감사합니다 한개 케이 오빠가 129를 아 한개 한개 아 또 감사합니다 한개 한개 아 또 29개 감사합니다 하나하나 또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 우은영이 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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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뭐 없나 아 아 15승 2미터 129개로 통패 감사합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 개본영님 아 또 아 노은영이 감사합니다 한개 또 감사합니다 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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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감사합니다 한개 하나 안 끝났어 아직 계속 시작이야 그런거 하트하트님이 또 한개로 팬클러가에 감사합니다 아 북녀님 쪽에 로렌케이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로렌케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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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팬들이 요나 몇일 전에 내 팬들이 너한테 엄마래 아 아 무은영이 또 1주호에 고맙습니다 자꾸 내 팬들이 너한테 엄마래 어 엄마요? 아 근데 나보다 새마음 언니가 더 좋다고 누구냐 나는 여자로 안보인다고 그랬다면서요 기승원님을 더 60개로 팬클러가에 감사합니다 기승원님을 더 60개로 팬클러가에 감사합니다 오늘 함 좀 여자로 보여 골보여서 어? 흐흐흫 흐흐흫 케이 오빠가 어제 윤희 에이 여자로 안보이지 이생이 방뿌렸네 이씨 새마음 언니가 더 좋다고 소희 오빠 아 뭐 팬분들이 저를 엄마로 원하신다면 저는 괜찮아요 저는 너무 좋은데 아이 K 오빠가 제가 뭐 여덟 안 보인다고 그랬는데 제가 어떻게 해 뭐 제가 엄마가 됩니까 그죠 여러분 마음이 아프네요 아 마음이 아프네요 음 야 미쳤다 진짜 아 미쳤네 미쳤네 사랑한다고요? 아무 여자한테나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오빠 네? 그게 내 매력이야 아 무은영이 별초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거지 우리 엄마 여기 있나 아 근데 내가 우결을 한 번도 안 해봐서 저기 옆에 지금 오빠 방에서는 우결각 잡자 뭐 잡자 이러는데 내가 내가 나는 우결각 안 잡고 다른 거 잡을 건데 그러면 이러지 말라 할 때 눈빛이 좀 흔들흔들이었다고 아니던데 그냥 응 알았어 약간 이런 느낌이던데 난 다른 거 잡을 건데 난 다른 거 잡을 건데 다이사랑님 안녕하세요 워 엔케초형 여기 2등이라고? 워어어 우결말고 진결이요? 진결이요? 괜찮아요? 아 아 야 그냥 진결 여기 씨 워어어 포항 포항 드라이브 랜츠 거야? 오늘이야? 가는 거야? 가자! 유은아 여튼 너무 고맙고 고민해볼게 네 마음 오케이? 오케이 유은아 여튼 고맙고 고민해볼게 뭘 고민해봐 여기까지 해야돼 여기까지 해야돼 주주님 구독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된겨 맨체에서 아무것도 안왔으면 된겨 너냐? 맞잖아 맨체에서 아무것도 안왔으면 됐잖아 미심 둘 다 살펴봐야되겠다 너냐? 뭐가 세웠나? 뭐 옆에 모니터에 내 방송 틀어놨냐? 뭐야? 야 얘들아 왜이래? 뭐가 너야 뭐가 갑자기 왜 옮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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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새엄마? 야아이씨 나 해도 돼요? 엄마다 이러는데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엄납니다 유은이 보고 있다고? 새엄마 반가워 그래 애들아 안녕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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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은 못나? 우리 아들 밥 오케이 그럼 조만간에 유은 vs 새었나 주먹이 운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목소리 좋다 어 이번 새엄마는 귀여운 스타일이네 아니야 엄마 배꼽 미인이야 아니야 엄마 배꼽 미인이야 얘들아 오케이 매력 어필 잘봤어 고민해볼게 항상 섹시한 엄마뿐이 아니 엄마 배 니 마음 엄마뿐이 엄마뿐이요 엄마뿐이 구멍이 엄마뿐이 아 닥쳐 나 안녕하세요 우리 리즈스팅 너냐 어 뭐야! 너냐? 이러던데 누가? 아! 아하 K오빠 어서오세요! 뭐 지금 래저라고 했었는데 야 이 타이밍에 근데 이제 집구석에서 침대 옆에서 힐 쉬는 거 합격 어서오세요 우리 K오빠 C9 S S 아 오리님 갈게요 갈게요 형 죄송해요 오케이 DJ 탈락 뭐야 오케이 탈락? 우리 간다면서 탈락 아 죄송해요 응 탈락 야 근데 오리는 왜 35명 봐? 어디서 탈락해 어? 야